안녕하세요. YBM에서 오픽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맡고 있는 AL반의 학생들이 저에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AL반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그 질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선생님, 저 IH반 3번 받았어요. 선생님, 저 IH만 5번 받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AL로 등급을 업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자, 이 질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테크니컬하게 IH와 AL은 언어적 수준, 영어 수준이 비슷합니다. 커다랗게 티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더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은 제가 시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나오는 IH, AL로 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IH, AL로 업하려면 일단 첫 번째, 귀 기울여 들으세요. 모든 주요 시제를 사용하여 말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요 시제, 시제. 여러분, 솔직히 오픽에서는 업법적인 부분이 그닥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오픽에서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업법적인 포인트는 시제입니다. 시제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AL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현재, 과거, 미래, 이 정도 수준의 시제들만 사용한다면 ALE 대개는 약간 무리가 있죠. 자, 그러면 모든 주요 시제를 사용하여 말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게 풀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에피소드 문제 아시죠? 경험담을 물어보는 질문들이죠. 예를 들면, 최근에 갔던 콘서트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해봐. 가장 즐거웠던 여행에 대해서 말을 해봐. 이렇게 에피소드, 다시 말하면 경험담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경험담을 물어보는 질문은 반드시 일관되게 과거 시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일관되게 과거 시제를 사용하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한두 문장 과거 시에 썼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말하는 부분이므로 과거 시제를 유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말하는 것을 녹음해보면서 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그리고 여러분이 받게 되는 두 번째 질문이 변화 문제가 있거든요. 변화 문제는 오픽에서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변화란 과거부터 현재까지 있는 변화. 다시 말하면 과거의 일과 현재의 상태를 언급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럴 경우에 시제가 중요하다는 거 감이 오시죠?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를 효과적으로 사용 못하면, 의사 전달력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변화 문제거든요. 따라서 유의해 주세요. 그죠? 하지만 이 앞에 1번과 2번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픽을 준비하는, 특히나 AL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겁니다. 세 번째, 조동사 사용하세요. 다양한 조동사를 사용해 주세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조동사는 미래를 나타낼 때 I will 또는 I can 이 정도 수준의 조동사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미 있게 조동사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영어의 조동사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아주 세심한 뉘앙스를 실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해주셔야 효과가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은 겁내죠. 질려합니다.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이 있습니다. 조동사를 사용하는 느낌이, 조동사를 잘 사용한다는 인상을 주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죠. I would say that. 어? 별거 아닌데? I would say that.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닙니다. 흔하게 학생들이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말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나 오픽은 내 개인적인 취향 의견에 대해서 말할 때가 많으니까 그럴 때 학생들이 흔하게 하는 말이 I think that 이거예요. A를 목표로 하는 정도의 학생들이면 in my view, I guess, 또는 I suppose,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쓰겠죠. 그거 빼고 I would say that 쓰세요. 여러분, would라는 조동사를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원어민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I would say that은 언제 쓰면 되냐면 I think that 대신에 자신의 주장 또는 자신의 의견을 예의 바르게 말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클로징 할 때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맨 끝에 I think action movies are the best.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I would say that action movies are the best. 이렇게 약간은 포멀하게 그리고 약간은 분위기 있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 would say that 꼭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많이 배우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조동사입니다. I shouldn't have pee pee. 여러분 아시죠? Shouldn't have pee pee 하면 후회의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 뭐, 아, 뭐, 뭐 했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의 느낌을 실을 때 Shouldn't have pee pee입니다. 굉장히 많이 배우셨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왜 안 사용하시나요? 그래서 조동사를 의미 있게 후회의 느낌을 담고 말할 때도 사용해 주세요. Shouldn't have pee pee. 알겠죠? I shouldn't have run in the rain. 빗속에서 뛰으면 안 됐었어. 빗속에서 뛰다가 넘어졌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를 좀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원어민과 유사하게 말한다는 인상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조동사 두 가지. I think that 대신에 I would say that. 그리고 후회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을 때는 Shouldn't have pee pee. 배웠던 건 사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세 번째 거 주의하시고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을 사용해 보세요.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말할 때 들어본 적은 없고요. 원어민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는 대화를 나눴을 때는 실제로 원어민들이 스피킹 할 때는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를 매우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예를 보여드리죠. I have been living in this apartment for three years 이 센텐스를 한국 학생들은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I have been living 이렇게 현재 완료 진행형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은 이렇게 쓰죠. For three years 몇 년 동안 이게 붙어 있으니까 현재 완료 시절에 쓰지 않나요? I have lived in this apartment for three years 이게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어법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고 완벽한 문장입니다. I have lived in this apartment for three years 이 표현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원어민들과 말을 보면 현장감을 전달하는 느낌이 많기 때문에 현재 완료 대신에 현재 완료 진행형을 많이 써요. I have been living in this apartment for three years 진짜 말하듯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겠죠. 또는 영어를 3년 동안 공부하셨어요? I have studied English for three years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 완료 진행형 쓰세요.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for three years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 소개할 때 자기 major 같은 거 밝힐 때 이 현재 완료 진행형을 사용하시면 정말 좋겠죠.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하셨나요? 모든 주요 시제를 사용하여 말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냥 시제만 단순 시제만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동사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형까지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받는 IH, AL로 높이려면 필요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Killer expression 다시 말하면 자 조건이 있어요. 원어민스러운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 표현 말고요. 원어민들에게 빈번하게 들리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오픽 시험보는 40분 내내 원어민처럼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어민과 접해본 경험이 많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원어민스러운 Killer expression을 배우셔야 하죠.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 여러분 사람의 어떤 사람의 성격을 얘기할 때 밝고 쾌활하고 명랑하다 이런 표현 하시죠. 밝고 명랑하고 쾌활한 이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올려나요? 밝고 명랑한 쾌활한 혹시 이 단어 떠올리셨나요? Bright 맞습니다. 빙고죠. Bright 맞아요. 근데 Bright 말고 다른 표현은 없으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죠. Outgoing 외향적인 이란 뜻이죠. 외향적이다라는 얘기는 외향적이다라는 얘기는 밝고 명랑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Outgoing 이것도 괜찮죠. 자 두 개까지 했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요. 안 떠오르시나요? 혹시 또 떠오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건 어떤가요? Cheerful 지금 많은 학생들이 하 이 생각을 할 겁니다. Cheerful 그죠? 이것도 Cheerleader 아시죠? 응원하는 그 Cheerleader 아시죠? 그래서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서 밝고 명랑한 성격 할 때도 Cheerful 이란 단어 쓰죠. 자 이거 말고 또요. 이제는 더 이상 생각 안 난다고요? 있습니다. Lively 되셨죠? 그래서 밝고 명랑하다는 표현했을 때 제가 학생들에게 듣는 표현들 대부분이 이 부분이 Bright Outgoing Cheerful Lively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 표현들을 다 답변하셨다 하더라도 Killer expression은 아니죠. 자 이 표현 말고 진짜 Killer expression은 여러분 이겁니다. Bubbly 여러분 Bubble 아시죠? Bubble 하면 거품이잖아요. 그래서 거품처럼 톡톡 튀고 밝고 명랑하고 쾌활한 이란 단어로 원어민들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My sister has a bubbly personality. 자 단어 어려운가요? 안 어렵죠? 안 어려운데 여러분 입에서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런 Killer expression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IH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원어민스러운 Killer expression Bubbly 오늘 하나 외워가십니다. 사람의 밝고 명랑한 성격 얘기할 때 Bubbly personality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배워볼까요? 두 번째 두 번째로 뭐냐면 문장으로 하려고 해요. 저는 서울을 잘 압니다. 저는 서울을 잘 압니다. 라는 센텐스 어떻게 영어로 말씀하실 건가요? I know so 잘 very well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자 I know so very well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다면 good job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신다니까요. I know so very well 잘하셨는데 A L E 되기 위한 killer expression은 조금 평범하죠. 이 센텐스가 그죠? 자 그러면 killer expression은 어떻게 쓰냐면 이 표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I know so like the back of my hand 여러분 한국 표현에도 있는 것 같아요.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훤히 잘한다. 그죠? 영어에도 있습니다. like the back of my hand my hand 내 손에 back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손바닥처럼 잘한다. 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모르는 단어 한 개라도 있나요? 없죠. 여러분 입에서 나온 적 없죠. 원어민들은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이 killer expression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너무 어려운 어휘들 너무 학문적인 어휘들을 사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원어민스러운 killer expression을 알아서 원어민과 접해본 경험이 있다는 듯한 인상을 주셔야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기억하세요. 무언가를 잘 안다. 잘 이란 말을 쓸 때 very well 대신에 like the back of my hand 내 손바닥처럼 잘한다. 이런 표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기억하실 표현 두 가지 이거는 꼭 쓰셔야죠. 명랑하고 쾌활한 bubbly 여러분이 아는 표현 이외에도 하나 더 bubbly 또 하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훤히 자란다. like know something like the back of my hand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ih를 al로 등급 up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첫 번째 주요 시제를 모두 사용한다. 두 번째 killer expression 이런 것들을 기억해둔다. 두 가지 배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귀 쫑 끝 세우고 들으세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세 번째 제발요 여러분 intonation 제발요 intonation intonation 억양하고 pronunciation 신경 쓰세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pronunciation 원어민 수준에 가까운 pronunciation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말을 알아듣기 편한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학생들에게 있어서 한국 학생들이 특히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intonation 이에요 억양 대부분 ih만 연속적으로 받는 학생들의 가장 약점은 intonation 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intonation 어떤 pronunciation 원하느냐 이거죠. 플랫한 억양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이 영어로 말할 때 매우 플랫하고 졸음 오게 말한다라는 거 실제 여러분 답변을 녹음해 보시면 억양이 너무 플랫해요. 제가 원하는 억양은 그리고 오픽에서 원하는 요구하는 억양은 강세 위치 정확하게 지킨 규칙에 맞춘 억양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하는 내용을 조금 더 전달력 있게 하기 위한 내용의 맞춘 억양이라고요. 즐거운 얘기하면 여러분 심지어 웃기라도 하세요. 아시겠죠? 굉장히 하이톤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죠. 하이톤으로 갔다가 로우톤으로 갔다가 이런 억양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플랫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하는 내용에 맞춰서 다양한 억양의 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발음 여러분 굉장히 신경 쓰이죠. 그리고 발음 부분이 내 최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학생들 많거든요. 그런데 오픽은요. 오픽의 AL은 Advanced Low 수준이기 때문에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그 알아듣기 쉬울 정도의 발음은 하셔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원어민스러운 발음이 아니라 클리어하게 발음하라고요. 불분명한 발음하지 마시고 클리어하게 클리어하게 말하려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혀의 움직임이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영어를 사용할 때 따라서 입의 움직임을 크게 크게 해서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발음해 주세요. 아시겠죠? 요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과연 불분명하게 발음하는지 분명하게 하는지는 반드시 녹음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 잘한 것 같아.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녹음해서 스스로 셀프 체킹하면서 확인하시고 늘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여러분 오픽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오픽 시험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있는 문장을 한번 이용해보려고 합니다. 오픽 가이드라인에 보면 AL 수준을 이렇게 표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비원어민을 상대해본 적이 없는 원어민들에게도 의사전달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외국 사람들과 많이 접해보자는 진짜 미국 사람들한테도 여러분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억양 플랫한 억양으로 하지 마시고 감정 섞인 억양으로 내가 어떤 좋은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웃겼던 이야기 나빴던 이야기를 한다는 의사전달력을 더해주시고 그리고 클리어하게 발음하셔서 비원어민을 상대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발음이 하도 클리어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만들어주시라고요. 이게 AL 수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AL이라는 등급을 받고 싶은데 계속 IH를 찍고 있다. 그러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시제 그냥 일반적인 현재 과거 미래 정도가 아닙니다. 조동사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형도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킬러 익스프레션 원어민하고 상대해본 적이 많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킬러 익스프레션에 귀 쫑끗 세우고 기억해 가세요. 세 번째 인터네이션 제발 아시겠죠? 억양 주의하세요. 그리고 입의 움직임을 크게 크게 해서 클리어 사운드를 내버릇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지킬 수 있다면 곧 AL이라는 성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방법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은 알겠으나 실제로 하기는 혼자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레이스가 있잖아요. 제 수업에 오셔서 AL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IH 등급을 AL로 UP 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렸고 저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을 보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때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쿄 다음 주에 만나요. 아멘